동해 심해가스전의 첫 탐사시추 해역은 7곳의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 안에 있는 특정 해역으로 정해졌습니다.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 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현재까지 대왕고래, 명태, 오징어 등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한 상태입니다. 첫 탐사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이 중에서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유공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산업부에 시추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상 석유공사는 시추 1개월 전까지 개발 계획안을 마련해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시추 작업은 12월 중순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공사는 1km 이상 대륙봉 해적까지 파서 암석 시료를 확보한 뒤 석유, 가스 부존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첫 탐사시추 결과는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탐사시추선은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에 웨스트 카펠라입니다. 이달 중으로 동남아 해역에서 출발해 12월 10일께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닷을 올립니다. 지난달 30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탐사 2단계에 해당하는 달 착륙선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32년 달 착륙선 발사가 목표로 달에 보낼 1.8톤급 달 착륙선을 개발함으로써 독자적인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달 표면에 서서히 착륙하는 기법인 연착륙 실증, 과학기술 임무 수행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약 5,300억 원을 투입, 2033년 12월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2032년 발사 이후 2033년엔 달 표면에서 필요한 데이터 등을 수집, 분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혁신 도전형 R&D 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혁신적인 파급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으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달 탐사 1단계 사업에선 지난 2022년 국내 최초의 달 탐사선 단우리가 발사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단우리는 효율적 운영으로 임무 기간이 2년 더 연장돼 내년 12월까지 달 탐사 임무를 행하게 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단우리 성공에 이은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통해 달 기반 우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내외적 불확실성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지난 10월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정 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더딘 민생 회복 속도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 온기가 전달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과 노동, 교육의료 등 4대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노동약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개혁과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48.3%로 억제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재원은 약자복지와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대독한 시장연설에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야 한다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한 10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선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협의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플랫폼 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7.8%로 내리고 하위 80%는 6.8% 이내로 차등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쟁점은 차등 수수료율입니다. 우선 입점업체들은 수수료율 5% 상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달플랫폼 1, 2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입장이 다릅니다. 배민 측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되 매출액 하위 40%에 6.8%, 하위 20%에 2%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쿠팡이츠 측은 수수료율을 5%로 내리되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입점업체와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 수수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비쟁점 사안인 영수증의 배달료를 표기하는 안과 배달기사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은 지난 9차 회의에서 합의됐습니다. 청소년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 두뇌 건강 영양제,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수능을 앞두고 식품, 의약품 부담광고 집중 점검이 이뤄졌는데요. 그 결과 식품 등 부담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판매 게시물 711건이 적발됐습니다. 주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등이었습니다.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등 마약류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광고해 불법 유통한 사례도 대거 확인됐는데요. 식약처는 방송통신 심의위에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ADHD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불면증, 환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중간 예납해야 하는데요. 세금 절반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납부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149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12월 2일까지 중간 예납세를 내면 됩니다. 중간 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간 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난재해나 티몬, 위메프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으니까 세무서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촬영기자1호